오늘 본문 3회 일상 19장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손길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손길을 피해서 안전한 것을 찾아서 도망하다가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한 것을 알고 사울은 대단히 불쾌히 여기고 어찌하든 다윗을 정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라고 하는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지 않은가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나라밖에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 하프를 칠 때 당검을 세 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피했고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미갈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의 딸이지요. 거기서 있는 것을 알고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할 때에 창문을 넘어서 도망을 치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처를 얻고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를 간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처인 라마나요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라마나요스는 라마라는 말과 나요시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라마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뜻이고 나요시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분이 존재하는 곳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 곳 교회 아니면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것저것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사실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 둔 인생도 나그네 길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를 가르켜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생활을 30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게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국에 뿌리를 내렸다가 그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곳으로 그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습이 존재하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이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고단하고 미국 생활이 번창해 보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 이민교회는 어렵습니다. 제6의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했는데 컨비니언 스토어였습니다. 이거만 하면 자파점입니다. 자파점 이것저것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영어도 짧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어떨 땐 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제 장사합니다. 그것도 점원들을 몇 명 구했는데 이 점원들도 영어도 약하고 타국에서 왔던 그런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다 이민자들 구성된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아침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총을 옷에 숨기고 점원에게 총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은 이제 강도인 줄 알고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주인인 우리 조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is a lover. 러버라는 말은 강도라는 말입니다. thief과 다릅니다. 도둑과 강도는 의미가 다르죠. 강도는 무장을 가지고 와서 훔쳐가는 거고 도둑은 무장 없이 살짝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는 거죠. 저 사람이 강도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조집사님은 he loves you로 들었습니다. 러버라는 말을 그래도 짐 정리하다가 이분이 조금 감중적인 분이거든요. 놓고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우리 조집사님이 I love you 하고 안았습니다. 석에 총이 있는데 지금 물건을 강탈하러 왔는데 우리 조집사님은 그거 모르고 해석을 I love you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버라는 말을 러브로 들은 거죠. 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또 당황합니다. 어? 보통 같으면 벌벌 떨든지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알아서 갖고 갑니다. 그런데 강도가 놀라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점원이 말합니다. 서투른 영어로 서로 서투르니까 통화하는 거죠. 강도야 그 말 듣고 조집사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그리고 언어가 관습이 그리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삶의 힘이 드는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제가 1996년 9월 1일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다섯 분 성도님과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집에서 개척하게 된 것은 교회장을 못 구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은 좋은 지역은 이미 다 교회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를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여 군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빌려주세요. 나는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고 우리 교단이 이렇습니다. 다 속에서 보냈는데 한 군데에서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20년 쓴 지금까지 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위치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한인들이 별로 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나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범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냥 한인들이 없죠. 거기에 이제 교회를 빌렸습니다. 오후 1시 반 예배였습니다. 시작이. 1시 반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러한 이민자들이 와서 일찍 예배드리고 쉬어서 쉬면서 빨래도 하고 샤핑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오후 예배니까 딱 중간에 걸리니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사하기 전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배 개척하고 한 주 되는데 두 명 남자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명이 와도 좋은데 두 명이 왔으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야 두 분이 왔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가족이 없이 둘이 룸메이트로 사는 겁니다. 가족은 아마 한국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서 그걸 우리는 언더큐멘티드라고 말합니다. 서류 없이 그냥 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으니까 저는 또 기쁘고 그런데 목요일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두 분이 한 분은 미스터 황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스터 황이 죽었습니다. 등록하고 4일 됐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하나는 시키지 마시지. 알고 봤더니 이분은 원래 심장이 나빴어요. 그래서 심장에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조심하는데 아마 심장마비 하러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엘르모스테 병원에 시신이 안정돼 있어요. 찾아갔어요. 아무 연구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장례는 치러 드려야 되니까 거기 장이사를 찾아갔습니다. 한인 장이사. 제가 목사고 이러이러한 행편이니까 예배는 드리게 해주라고 그 다음에는 시대에서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할 때니까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 등록교입니다. 그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예배를 이제 장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냐면 보통 미국은 장례 예배할 때 한국과 달라서 시신을 보여줍니다. 관에 시신을 깨끗하게 화장하고 옷을 제일 평소에 입던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관에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런 예배들이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뷰잉이라고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314번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9월 달에는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참석했습니다. 네 번 그런데 이제 그분은 시신이 없으니까 그분이 쓰던 유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옆에 룸미에트가 그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온 거 있습니다. CD였습니다. 당신은 지금은 CD를 컴퓨터로 만들다든지 노래해서 만드는 게 쉬웠지만 당신이 CD 만들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테이프 시대였으니까 테이프 시대. 그런데 이분이 미국 와서 CD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가수를 원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가수를 원했는지 CD를 구워서 노래를 자기 노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노래 하나가 이겼어요. 마이웨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도 못해 그 가사를 한국말을 부른 거예요. 영어로 부르고 한국말을 부르는데 이분이 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옥 그리고 이제 그분 장례를 치러주고 결국 시신은 시에서 처리했어요. 이민자의 삶 라근의 삶입니다. 다윗 사울을 추격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손 피해서 도망칩니다. 인생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근혜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근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나의 연조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 나근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업나이다. 야곱은 두 가지로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근의 길이다. 두 번째 험악했다. 여러분 우리 선저도 나근의 길이고 우리도 나근의 길을 갑니다. 언젠간 이 나근의 길이 끝날 때가 있는 정처 없는 삶입니다. 다윗도 가정을 떠나서 아내를 떠나서 도망을 치고 어디 머리를 둬야 될지 모르는 방랑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나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가르쳐서 서가 외주를 타는 것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우자에다 일달일자니까 서가 외주를 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탄들 밸런스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의 어려운 국장 하나는 밸런스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될지 저 말을 들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차라리 돌아가야 될지 이거 판단은 어렵습니다. 찬송가 469장 가사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삼아 찬평안을 누리겠네 다윗 라마나요스에 가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나근의 길 같은 인생을 사랑한 우리들 라마나요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찬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안식을 느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이상하게 물질은 있으면 정말 안심이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별로 안 돼요. 오늘 뱅크의 세이빙의 돈이 넉넉하면 그날 자는데 지장이 없는데 뱅크의 세이빙의 돈이 달랑달랑하고 반란 이거 뭐죠 이거 발행한 체크 발행한 건 많은데 언제 이게 돌아올지 모르면 밤잠 못 잡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없을 때 불안한 데 있으면 그 불안이 언젠가 모르게 사라집니다. 남자는 돈이 없으면 어깨가 쳐지고 여자는 돈이 없으면 수다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든든한 감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인색해지고 돈이 힘이 그만큼 무서워요. 경험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으로 안심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봤더니 이거 문제 없는 거야.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그때 그 병 걸렸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게 됩니다. 지식입니다. 난리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에게 안심을 줄 수 있어. 특별히 법률적인 문제. 아 그 번호사가 그러는데 법적 몇정 몇정에 이거 문제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후 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빼기라고 그러죠. 내가 누가 있다. 내 뒤에 누가 있어. 나 무시하지마. 나 조일레 목사님인 교회에서 설교했어.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난 누구를 알아. 인간관계를 자기 안심과 평안의 도구로 삼아요. 그런데 물질도 경험도 지식도 인간관계도 사실은 풍랑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현 27장의 유라글라 풍랑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사도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호송되는 과정에 백부장 선장 선주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번 여행을 위험할 테니 떠나지 마라.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라글라 풍랑을 만나고 풍랑 대작합니다. 선장은 무슨 말일까요. 테크놀라지의 하이테크의 말입니다. 선장은 기술을 가지고 배의 모든 것을 알아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선주는 어떤 사람인가요. 배의 주인이잖아요. 물건을 알려주면 돈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기술과학의 말 선주는 물질의 말 백부장의 말은 뭐예요. 권력의 말이죠. 백부장 로마 권력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의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의 말보다 물질과 기술의 말을 더 믿어요. 풍랑의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풍랑을 치니까 선장은 자기 손으로 배의 기구들을 뜯어서 버렸다고 했어요. 창세기 사등은 27장에 보세요. 선주는 자기가 날라야 된 물건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바다에. 얼마나 아이럽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 가장 믿는 것을 자기 손으로 버려야 돼요. 자기가 가장 추구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버려야 돼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물질 기술 인간관계 이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라마 나요스로만 갈 때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우를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인생은 가르쳐서 두려움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밀릴 때 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 앞에 가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보여주는 게 두려움이다.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실전에 그림자로 드려지는 문제입니다. 잔맥셀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무기력을 낳게 한다. 두려움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습니다. 다윗 두려움을 피해서 사울의 추격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자네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들여져 있습니다. 지난 9.11 때 미국 사회는 9.11 사건을 여러 가지로 조명하는 그리고 기념 행사까지 했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맨하탄에 있는 트윈빌딩이 비행기가 치고 또 펜타곤과 또 필라델피아 쪽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미국이 기습당한 날로 여겨지는 날이었습니다. 진주만 폭격 이후에 두 번째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당시 아마 한국에 계쳤을 겁니다.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과 그 당시 그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 매콤한 연기가 그 떠온 퀸스 지역과 맨하탄 지역 브론스 지역을 뒤엎었습니다. 저에게 집사님은 걸어서 걸어서 집으로 하는데 권사님은 그래가지고 병이 나셨습니다. 전화 안대 교통 다 두절되고 그 긴박한 두려움이 모든 항공을 일시로 아무 비행기도 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런데 방송이 이것을 조명했습니다. 나인 일레븐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가 결론은 이겼습니다. 두려움이 시스템화된 바뀜이였다. 두려움이 단순히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비행장에 가면 과거에 신발 벗은 적 있습니까? 과거에 웃돌이 다 벗고 다 손으로 뭐 물건이 있는지 체크한 적 있습니까? 혁디 벗고 들어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손을 벌려서 한 바퀴 도는 그 검사대를 통과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나인 일레븐 이후에 모든 시스템이 두려움이 정착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던 거죠. 이민법 경기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시스템화로 바뀐 게 나인 일레븐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발동동 물러다가 믿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루트란 교회를 빌렸어요. 루트란 교회를 빌려서 지지난주까지 썼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줘서 이사를 했는데 지난주일날 그래서 봉헌식을 하고 제가 월요일날 서울에 와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20년 쓴 교회인데 교회 빌릴 때 조건이 주일만 쓰는 겁니다. 오후 1시 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근데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락을 안 해요. 그래도 미국은 아무 데서는 예배드리면 또 동네 사람이 이거 리포터 하면 복잡해요. 여기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미국 목사님한테 허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불도 안 켠다. 소리도 안 낸다. 다만 교인들도 안 오게 하겠다. 나랑 우리 집사람 아니면 나만 하게 허락해달라. 근데 사택이 보통 미국 교회는 옆에 있어요.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빛만 나도 다 알아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락받은 날 새벽에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 저희가 있었던 교회는 낙후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로등도 희미하고 어떨 땐 가로등 전체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11월 달에 여러분 미국에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군요. 할로운데이 아세요 여러분? 온갖 귀신 놀음이죠. 여기는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데 아 그거 정말 힘들어요. 막 TV에서는 귀신 영화만 매일 하고요. 무서운 것만 하고 온통 뭐 그런 두려움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일들로 가득해요. 근데 새벽에 불도 컴컴한데 새벽에 이제 5시 반에는 들어가야 되냐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일 뒤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제일 뒤에 컴컴한데 근데 루트랑 교회가 이것저것 많아요. 그림도 있고 형상도 있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 나음날인가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그 앞에 있는 관을 봤니에요. 뭐요? 관 관 그렇죠.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전 관 그러니까 시신을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장례 예배를 치르나 봐요. 시신을 앞에 놨는데 깜깜하니까 제가 안 보였고 나는 모르니까 또 담대했고 그래서 뒤에 앉아서 또 그날따라 길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관을 받느냐 하는 말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혼자 캄캄한 때 가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솔직하게 떨려서 제가 목사니까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 경험이 한 세 번 정도 있어요. 이상한 두려움이 막 오는데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문을 열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뒤로 물러가면 지잖아요. 그래서 떨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교회 한 바퀴 돌고 들어가요. 있으면 도망가려고 두려움은 두려움은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두 말씀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 다음에 후 성령 받으라. 요한문 20장 보세요. 두려움이 얼마나 거기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라는 말을 썼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은의하고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평강이 있을지하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라마나의 대신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 안되면 안되는데 하나님 이병 낫지 않으면 안되는데 하나님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삶의 여러 일들의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닫힐 때 라마나의 대신 주님을 찾아가 안심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에서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첫 번째 조를 보냈는데 올라가다가 이 친구들이 성령이 임하니깐 무장한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했다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퍼춘텔러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칼창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좋아서 난리가 됐어요. 두 번째 조를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다윗 잘 잡아와. 칼창, 밧줄 잘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친구들이 성령이 임하니깐 내려놓습니다. 칼창, 밧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합니다. 안 내려와요. 세 번째 조를 보냅니다. 칼창, 포박할 밧줄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니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합니다. 세 조가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사울이 직접 올라갑니다. 칼창 가지고 다윗 이번엔 잡아서 죽이리라. 올라가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칼창 내려놓고 웃돌이도 다 벗고 무장한 오귀를 벗고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라마나에스로 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말이라 그래서 성령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장을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받는 거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미움의 칼들 증오의 칼들 적개심의 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증거를 무엇으로 합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미움이 사라졌는가 성령 충만한 증거 무엇으로 합니까 적개심이 사라졌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내 속에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증오를 내려놓게 합니다. 관계성 속에서 생긴 여러가지 증오의 칼들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음성에 순정해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종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하고 특별히 젊은 우리 이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이죠. 저희 교회 청년은 한국말을 거의 다 쓰는 청년보다 영어 청년입니다. 다 영어로 합니다. 물론 한국말도 하지만 모든 예배가 다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EM과 KM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저는 코리안 미니스트리 하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는 저희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맡아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제가 EM과 KM을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예배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선교를 같이 갑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 명령에 순정하는 교회가 되자고 시작하고 첫날 저희 교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헌금이 그대로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에 순정하자 우리 가진 형편에서 멕시코로도 4년 멕시코의 지교회도 지었죠. 우리는 교회 없었는데도 지었어요. 그리고 우즈벡스탄이나 또 아니면 이런 곳도 우리 선교 젊은 팀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우리 선교팀을 꾸려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선교팀을 꾸려서 가게 됐습니다. 도미니카 하이티 작년에는 쿠바를 갔어요. 쿠바를 갔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쿠바가 그런데 건물은 다 썩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건물을 놔둬가지고 건물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방이 됐으니까 미국에서 일주일에 40편이 가요. 쿠바로 하바나로 쿠바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과테말라를 갔어요. 과테말라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인데 그 이유는 거기에 김정봉 성교사님이 우리 미주성교사님 우리 미주성교사님 소속이지만 유일하게 지금 가 있어요. 이분은 뭘 하냐면 학교 사역을 합니다. 학교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분이 오하여 공과대학원을 나왔어요. 한국에서 공대를 나오고 그래서 코넬대학교에 있는 이타카에서 연구원을 일하다가 뉴욕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미주에 있는 신학교를 나오고 성교사로 헌신하셨는데 나이가 69세셔요. 69세 많으시죠. 그런데 올해 이제 그분과 같이 우리 후원하고 파송했으니까 가서 학교 사역을 했어요. 중학교를 들리는 거죠. 거기 시스템은 낮에는 국민학교 가고 한 건물을 오후에는 중학교 가해요. 한 건물을 이제 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는데 그리고 방학이 10월이에요. 우리는 7월에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선생님들이랑 잘 친분을 맺고 수학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성경을 또 공립학교는 성경 못 가르켜요. 원래 그런데 이분이 참 거기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려서 이분이 성경을 가르켜요. 성경을 읽기하고 그래서 클래스에 저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끝나고 오면 꼭 기도회하고 사역을 끝나고 오면 기도회하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 팀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성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아 그러면 간증 하셔요. 성교사님 그래요. 사실 이 간증 우리 집사람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니고 참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 이 간증을 우리 EM 청년들에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겠어요. 하세요. 무슨 간증이냐면 이 성교사님이 이제 과태발레 성교하는데 이가 약했어요. 잇몸이 좀 안 좋고 이가 약해서 사역하다가 너무 아프면 뉴욕으로 이렇게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아니 성교사가 성교를 하다가 이 아프다고 한 번 가면 이게 또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가면 또 치료받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또 가면 또 사역이 중간에 끊기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지통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아프면 뭐 어떡할 수 없어서 거기서 치료되는 것도 어렵고 다시 이제 뉴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고쳐주셨으면 제가 설교할 때 지금 힘이 날 텐데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아픈 일을 이제 퉁퉁 부는 거죠. 막 붓고 이래서 쩔쩔 매면서 이제 사역하고 또 집에 오고 그런데 마음에 안 되겠다. 내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이렇게 음성을 막 들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과태말라에 와서 너의 음악재능을 들였다. 그렇죠.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재능을 들여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내가 지금 내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재능을 가지고 지금 이 중학교 애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 예. 그래. 그럼 이번에 너 일을 들여라. 뭘 들여라? 음악재능을 들이고 수학재능을 들였는데 일을 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들여요? 이런 마음이 스스로 일을 빼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일을 빼는 게 아니라 생리를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69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몸 들여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뉴욕으로 갔어요. 사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갔더니 닥터가 아니 성교사님 지금 임플린트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빼라뇨. 전 못 뺍니다. 이분이 뭐 신비적이거나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지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고 신앙도 참 바른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 좀 빼주셔요. 이거 다 빼주셔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뺄 수도 없고 생리를 그래 빼는 적이 없습니다. 가세요. 그런데 그 분이 또 갔대요. 다음 날 나 빼줘야 내가 성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닥터가 그러면 못 이긴 거죠. 다 뺄 수 없다. 이게 나 시간을 정해서 빼겠다.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이렇게 다 빼서. 그래서 화락을 받고 아픈 이도 뺐지만 생리를 뽑기 시작했대요. 그분 표현이에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부분마취예요. 전신마취가 아니고 빼는 소리를 듣는데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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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이 정으로 빼요. 제가 우리 저희가 치과회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성교직 하면 이 빼는 것밖에 못하니까 빼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거 어렵거든요. 뿌리가 깊이 박아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러면 정으로 빼려면 딱 딱 소리도 나고 뭐 이분이 누워있는데 드르르 딱 치익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아 하나님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왜 드린 게 없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 있고 철 들어서 과태말라 가서 신앙재능 드린다고 음악재능 드린다고 수학을 제가 좀 하니까 수학재능 드린다고 했는데 온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딱 누워있는데 치료를 받는데 그를 다 뺐어 한 달 동안 틀리로 다 꼈어요. 그리고 과태말라 갔어요. 뺀 지 3년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아플 수가 없죠. 아픈 적이 없어서 사역하는 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과태말라 성교 마치고 내일이면 우리가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이엠 청년들한테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분은 생리라도 뽑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드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게 사실 없어요. 조금만 나이가 부닥하면 조금만 나이가 부정성되어 답답하고 내게 걸리는 거 있으면 우리는 그거 견디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줬다고 말하면서 정작 너 나이에서 무엇 할까 물어보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성교사님이 이번 금요일에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잘 과태말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순종은 많이 못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원하는 순종은 그 잘못해요. 성령을 받으면 내 미움의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 묶었던 동화줄을 끌어놓는 거예요. 한 번 맺힌 한을 끊지 않고 한 번 맺힌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겠어요. 라마나요스로 가는 사람은 칼창을 내려놔야 합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마나요스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옛날 성경은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웨스에 가서 살았더라. 우리 찬성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가사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그 다음에 죽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구할 줄을 모를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이민 목해 20년 이민 목해 30년에 하나님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너무 많이 알아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한 낙서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힘을 과사평가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으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됩니다. 제가 1, 2부 땐 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부흥하게 된 것 제가 1977년도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에서 부흥회를 해요. 매년 그 해에 누가 왔냐면 이만신 목사님 오셨어요.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이 지금은 이번에 갔더니 뭐 밴드가 있고 뭐 찬양팀이 막 하는데 그 당시 유일한 악기는 북이었어요. 우리 조윤래 목사님 아실 거예요. 북 쳤어요. 대학원 앞에서 북 치고 손뼉 치면서 그리고 이제 찬성과 이제 반주 있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저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신학대학 부흥회 좀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철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단에서 평생 목회할 텐데 신학생들에게 목회를 얘기할 수 있는 부흥회를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수영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님 부흥회 좀 인도해달라고. 이야 이상하다. 제가 올해 자랑 아니고 축복이요. 총회장 됐죠. 교회 봉헌했죠. 서울신대 대학원 부흥회 인도했죠. 여러분 앞에 섰죠. 이럴 땐 아멘 좀 하세요. 또 재미있는 건 제가 1980년 4월 12일 날 목사 한수를 받았어요. 제 10회 총회 때 싼호세에서 김태국 목사님 10만원 교회에서 총회장이 2016년 4월 12일 날 됐어요. 참 하나님의 숫자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죠. 머리카락까지 세시니까 기도 해야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는데 거기 성교사님들이 고생하셔서 식사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성교사님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UBF에 출신인 성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좀 몸이 쇠하게 보이고 안 돼서 물어봤어요. 좀 아프세요. 그랬더니 우리로 말하면 청계천 같은 개천에 이렇게 판자츠 같은 천이 쫙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방과 후 학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학교 애들 성경학교는 아니고 끝나면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어느 집에 전도를 갔는데 들어오라고 거기 있는 도미니카 사람이 커피를 하나 끓어주더래요. 근데 커피의 물이 뭐냐면 그 앞에 개천에 있는 물을 뻗어서 끓여서 커피를 타줬어요. 근데 그걸 봤어요. 이분이 먹을까 안 먹을까 먹었어요. 저희도 지금 단기 성교에 가면 절대 물은 거기 있는 거 안 먹게 해요. 이러면 먹은 다음부터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을 항상 거기 있는 물을 미리 많이 비축해요. 또 더운 지역을 많이 가니까 물은 절대 이거 뭐 그분과 차별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면역이 약해졌어요.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그런 좀 험악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오히려 강해요. 우리는 약하고 근데 이분이 끓여진 커피를 마시고 그날부터 설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지 나는 편하게 지나는데 이분들은 주님 성긴다고 와서 고생하고 있거나 하는 죄의식 같은 게 있어요. 부채의식 그리고 너무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두 부분을 정말 불쌍하게 주십시오. 지금 약으로도 안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가 지금 한 달 두 달 이상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건 났어요. 이는 안 났는데 이거는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난 능력이 없는데 단지 하나 국률의 마음 예수님이 국률을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국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태어나진 않았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국률을 하는 자 국률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중고기도가 가장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국률의 마음이래요. 너무 안 됐다. 정말 가슴 절절히 처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이만큼 해야 또 다음에 불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라마나이세요. 이 세상의 평화는 주님밖에 없어요. 물질도 경험도 지식도 하이텍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칼을 내려놔야 돼요. 아직도 마음에 미움의 칼을 천뜩 갖고 동아리를 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청문 달라고. 그리고 라마나이세요. 라마나이세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다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되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수정교 식구들 저는 요원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대학에서 그 500명 되는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정교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받았어요. 아무쪼록 우리 귀한 조일레 목사님 잘 같이 섬기시면서 함께 더불어 이 시대를 바꾸는 주님의 놀라운 수정교 되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